아, 네, 알겠어요. 여러분들은 뭐야 결혼했대요. 아, 네, 알겠어요. 여러분들은 뭐야 결혼했대요. 아, 근데 여러분 너무 많아요. 근데, 여러분 너무 많아요. 근데, 여러분은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. 아, 네, 알겠어요. 이렇게 많은 여자를 결혼하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여자를 결혼을 하는 건가? 아, 네, 알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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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変な town 아, 네 잘 먹은 거예요. 아, 네, 알겠어요. 아, 네 알겠어요. 잘 먹었어요? 얼굴 속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얘는 제 이상형이랑 좀 멀어요 저는 근육이 많은 남자 근육이 안좋아요 말하는 사람 좋아해요 말하는 사람 좋아해요 말하는 사람 좋아해요